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 혹시 있으신지 소속사가 같으실 텐데요 아마 저 빅토리아 씨를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FX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분들이 다 잘됐거든요 박새별 씨도 처음에 데뷔를 저하고 같이 부른 듀엣곡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로 데뷔를 하셨고 또 윤훈혜 씨 같은 경우도 괜찮아 잘 될 거야 CF에서 그 노래 부르셔서 원래 잘됐지만 더 잘됐거든요 아마 소속사에서 뵐 일 있으면 잘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팬심인가요? 팬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토리아 씨 어느 부분이 좋으세요? 어느 부분이 다 좋습니다 다 좋으세요? 네 사실 빅토리아 씨는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네요 비타민 같은 네 저도 팔로우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? 자 여기까지 SNS 팔로우까지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